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금속 재질. 금속도 재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 재질이라는 게 갑옷을 그릴 때라든지 이런 걸 그릴 때 재질마다 다르거든요. 금속을 표현할 때. 광택이 있는 재질이 있을 거고 광택이 없는 재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광택이 있는 재질인데 광택이 있는 재질의 갑옷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하나 덩그러니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질을 먼저 그리기 앞서 해야 되는 거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림자예요. 그림자랑 빛의 방향이나 빛의 위치라든지 이런 걸 먼저 설정을 잡고 전체적인 형태의 밀도 재질보다는 방향을 먼저 잡고 어떻게 그릴지 정해놓는 거죠. 이게 일단은 재질을 그리기 앞서 제일 먼저 중요한 방법 중 하나거든요. 간단하게 사물을 조금 잡아 두겠습니다. 일단은 그림자도 중요해요. 그림자도 어느 정도 잘 갖춰지고 그려져야지 사물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를 쇠라고 합시다. 쇠인데 주변에 조명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얘를 광택이 있는 재질로 내가 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조명에 따라서 이게 바뀌거든요. 예를 들어서 빛이 위쪽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쳐요. 여기에 조명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조명이 이렇게 때릴 거 아닙니까? 근데 얘를 때렸을 때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명이 가까우면 전체적으로 이게 싹 밝아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빛이 오는 방향에서 보는 이 물체의 모양으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가 동그랗잖아요. 동그랗다 보면 얘 이렇게 점이 찍힐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물의 물체의 모양에 따라서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쭈글쭈글쭈글해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물이 이렇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사물은 빛이 들어갔을 때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돼요. 특히 쇠 같은 물체는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얘는 그대로 그대로 반사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대로 반사가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물체가 여기서 이제 헷갈리지 않으라고 제가 이제 설명 하나 더 붙이는 건데 만약에 얘를 색깔을 넣을 거예요. 색깔을 넣었을 때 자 얘는 빨간색입니다. 지금 레이어 곱하기 레이어로 해서 그냥 발랐어요. 저는 보통 글레이징으로 작업을 할 때는 곱하기 레이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곱하기 레이어 같은 경우는 하얀색 계열로 썼을 때 컬러가 제대로 들어갑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두워져요. 빨간색을 밑으로 이렇게 준 이유는 이게 반사가 되거든요. 반사가 됐때 어떻게 되냐. 쇠 같은 경우나 모든 사물에서도 다 똑같겠지만은 특히 쇠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사물 부채 그대로 색깔을 그대로 먹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밝죠. 그럼 밝은 부분은 이렇게 밝게 똑같이 칠해주고요. 여긴 어둡죠. 여긴 어두우니까 어둡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색깔이 없는 거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보면은 둘 다 같은 색깔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모든 사물은 다 반사가 돼요.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검은색도 그렇긴 한데 검은색은 흡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재질이 그 검은색이어도 광택이 있거나 그러면은 광택난 대로 그냥 비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라텍스 재질의 의상 같은 걸 보게 되면은 표면의 재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얘는 검은지만은 표면이 매끈매끈하고 미끈해서 거울처럼 뭔가 빛이 반사가 되지만은 검은 거다 보니까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 보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되게 보면 색깔 위주나 사람들이 있으면 실루엣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늘색이 파랗다. 만약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주변 환경에 뭐가 있어요. 환경에 따라서도 사물이 달라 보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래는 흙밭이고 하늘은 파랗다. 자 그러면 얘한테 있어서 뭐가 있냐. 자 이제 얘도 반사가 되겠죠. 주변 사물에 반사가 일단 될 겁니다. 살짝. 되고 지면과 지면이 닿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두워지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제일 어두운 데가 밑바닥이에요. 그럼 얘랑 얘랑 또 자연스러운 모양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얘를 그림자를 만들어줘야겠죠. 그림자를 만들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를 가는 데까지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내가 이걸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려면은 그림자도 필요하고 반사광도 필요하고 조명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사물이 자연스러운 무언가가 결과물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렸는데 어?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다? 이렇게 느껴지면은 뭔가 하나 빠진 거죠. 그 빠진 걸 채워내게 되면은 색깔은 거의 다 칠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가려졌다고 해도 하늘색이 파랗죠. 그럼 색이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긴 그림자예요. 이 라인 자체가. 그림자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그냥 까만 게 아니라 하늘 색깔이 비춰서 이런 식으로 색깔이 살짝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위. 위는 어떻게 되냐. 위는 그냥 파랗게 변합니다. 왜 이렇게 되냐. 주변 하늘색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조명은 빛도 이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빛도 원래 안 들어가고 원래라면은 여기도 까매야 돼. 그냥 이 모양 그대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주변이 어두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빛도 없는 환경. 자 이렇게 그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얘 같은 경우에 그림자가 진 환경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깔려져 있는 그림자도 조금 줄일게요. 이게 흐린 날씨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은 반사가 되기는 해요. 사물은. 근데 여기서 조명이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빛이 들어가고 여기 똑같이 밝아지겠죠. 이거는 원색 그대로 낼 겁니다. 거의 원색 가깝게 들어가고 여기 빛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밝아집니다. 이렇게 빛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좀 더 세게 원색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밝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이 밝게 되면은 밝아지게 돼요. 사물 색깔이. 원래 스틸 색깔 자체가 보통 보면은 여기 막 까맣게 보이고 막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주변에 숲이 있거나 뭐 사람이 서 있거나 뭐가 있거나 이거에 대한 그림자들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나중에 여기서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게 뭔가를 그리고 싶으면은 주변에 하늘이 있어요. 여기 하늘도 그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늘 색깔도 들어갈 거고 뭐도 들어갈 거고. 쇠라는 거 자체가 거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재질에 따라 다르다는 거 맨들맨들하냐 뭐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림을 그린 사람으로서 그냥 이거는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막상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을 때는 깜빡하고 그런 것들도 많아요. 얘가 같은 경우는 저도 이걸 그렸을 때도 그냥 보이는 하이라이트만 생각하고 하이라이트 치고 은은하게 반사광 준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흰색으로 돼 있는 반사광 보이시나요? 이 옷에 튕겨져서 비치는 반사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야 입체적인 느낌이 살아나요. 그리고 항상 이제 깊어지는 부분을 표현할 때는 사물과 사물이 이렇게 이제 맞닿은 부분이 있으면은 사물과 사물이 이렇게 붙이고 있다면 그 사이는 어두워진다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얘를 중간을 잘라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 둘이 떨어졌죠. 근데 얘를 둘이 딱 붙어있는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붙으면 그냥 허색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위에 있는 부분과 얘 위가 여기처럼 똑같이 서로 맞닿아들이게 되면은 빛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서 이 부분은 어두워지거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위만 어두워지면은 좀 이상하죠. 얘만 붕 뜬 것 같아요. 아래도 똑같이 해주셔야지 자연스럽게 얘가 서로가 붙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처음에는 막 색깔 맞추려고 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그냥 어둡게 깔고 들어가시면은 이 부분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얘도 얘 나름대로 그림자도 질 거고요. 얘는 이렇게 그림자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자는 정말 중요해요. 모든 사물을 그릴 때. 그리고 얘도 그림자에 빛나는 반사광 그대로 거울처럼 빛난다 그랬죠. 그대로 그 모양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물을 관찰할 때는 쇠 같은 경우는 모든 반사광들이 여러 가지로 막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튕겼을 때라든지 그렇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깔고 들어갈 겁니다. 좀 더 주변 환경이랑 어울리게 맞춰서 그린다면은 배경이나 이런 거를 막 그릴 때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쓰게 될 거예요. 색깔의 원리는 일단 기본은 그림자고 그 다음이 조명인데 조명이 생기면 반사광이 생깁니다. 이 원리 세 가지만 알게 되면은 채색은 좀 수월해질 거예요. 그나마. 많이 수월해질 거예요. 다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